안녕하세요. 저희는 사랑의 교회 부라가 찬양단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우리들 병원에 매주 한 번씩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. 평소 때 자원봉사를 하고 지금은 방학 때를 맞이해서 이렇게 연말연시,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환자들에게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누어주고 싶어서 부라가 찬양단에서 작은 소공연을 준비했습니다.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.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.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. 또는 당신이 될 줄 믿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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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